중국 검색 포털 기업 바이두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두의 간단 검색 모바일 앱은 AI 기술을 통해 성인과 아동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목소리 식별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리엔홍 바이두 CEO는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박람회에서 간단 검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게 할 거라며 목소리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